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를 은혜에 언제나 감격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거라사라는 땅은 오늘날의 쿠르시라는 도시로 추정된답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 해변에 있는 엔게이브 키부츠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의 지점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초입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3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가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배경이 되는 거라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사프스는 주전 98년경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을 공을 들여 그곳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거라사는 매우 강력하고 또한 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라사는 기원전 63년경 로마에 점령당하게 되었고 이후 로마의 속주 중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했던 지역은 로마의 속박을 받았었던 모든 지역 즉 유대인 지역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의 모습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는 지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그것도 오래전부터 벌거벗고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 곳 다름 아닌 무덤 사이랍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그리고 불결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덤 사이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다면 온몸이 멀쩡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도시 사람인 그가 이렇게 강성했던 도시에 살고 있어야 할 사람이었던 그가 무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채 살고 있었던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 다른 모습을 29절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간혹 귀신 들림에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지 못하게끔 메어두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꼼짝 못하게 했었답니다 그가 때로는 괴력을 발휘해서 그 억압하고 있었던 것을 끊고 저주의 장소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장소와 같은 무덤으로 내몰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 많은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완벽한 다른 이들에 대한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정말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사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 씌웠던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들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 일을 함이 내게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런 이유로 교회에 발걸음을 드립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내게 이익이 있을 것을 추구하여 신앙을 시작하고 교회의 첫 발을 드밀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해서 따지고 볼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 어려움, 괴로움, 진정 피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이익을 따지고 보면은 이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손익을 계산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내게 좋은 것이 있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모든 일들 계산 없이 거져주시는 은혜로서 행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가 바로 오늘 이 귀신들 닌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매우 큰 일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 이익도 없는 이에게 행하셨던 전적인 은혜 그렇기에 이에게는 평생에 다 갚지 못할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구원받기를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이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귀신들 닌자 그러나 이제 귀신에게 자유한 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파하라고요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 얻은 이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원하시는 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또 다른 귀신에 사로잡힌 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내 삶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사로잡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구원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우리도 어찌 보면 이와 동일한 외침을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써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모든 것에서의 자유함을 주신 분임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 분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이름을 묻자 귀신은 군대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군대라는 이름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 귀신의 말과 같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군사적인 언어로서 보병과 기병 그리고 그 밖의 보조기구로 구성된 로마 제국의 군단을 가리킬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답니다 그 군대는 보통 6천 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로마 제국에 억눌려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유함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받고 있는 온 사회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그대로 우리의 믿음에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레기온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칭한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 또한 전쟁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욕심들에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도 대부분 다 어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몰아치는 호수를 건너셔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군대 귀신을 내쫓아 몰살시키신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이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 시대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그 욕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고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파하라고요 오늘 내게 전파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모든 악한 것들 괴로워할 것들 그리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만한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또한 힘써 나아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원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거라사님들은 오늘 사건의 전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이를 쫓아 그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입힌 이 예수님 필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거라사님들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님 구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위대하심과 구원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많은 인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회복된 모습들을 보아 왔었는데 2000년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왔었는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거부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일을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외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여 그 구원에 감격하여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의 합당한 증거로서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저들을 저 거라사인과 같이 주님을 외면하고 도리어 싫어하는 이들에게 구원하실 것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서 외치랍니다 너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라도 저 멸망을 그 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외치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외쳐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고 계시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힘써 그 구원을 나타내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의 큰일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큰일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레기온으로부터 자육해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오늘 보면 38절부터 39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이 온 성내에 전파한 것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정상인이 되었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한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영의 부어진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으로 사로잡혔다가 이제 자육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자만이 이와 같은 큰일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역사에 참여한 자 그자는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당당히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진정 구원받은 자가 바로 나라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가 바로 나이니 그 모습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로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아가 힘써 전파하시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손길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다름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삶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악한 레기온에서 자유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신 주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오늘도 힘써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큰일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삶 속에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를 알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행하신 그 크신 일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내 삶을 모두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 많은 이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주의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고백하오며 감사함으로 구원의 길 쫓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